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 여학생들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차량의 아찔한 질주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생명을 무시한 운전자의 무법 질주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늦은 저녁 대전 유성구의 한 횡단보도입니다. 여중생 3명을 포함해 대 6명의 인파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이로 하얀색 차량 한 대가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질주합니다.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80km 이상. 앞서가던 두 여성은 가까스로 차량을 피했고 차량이 스치듯 지나간 10대 여중생은 화들짝 놀라 쓰러지고 맙니다. 다행히 대형 인명사고는 피했지만 이 여중생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입니다.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CCTV 수십여 대를 확인해 달아난 운전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차량이 적재함이 있는 국산 SUV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워낙 빠른 속도로 달린 탓에 번호판 식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장면은 SNS 등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영상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번호판 식별을 의뢰했습니다. 또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물론 뺑소니 혐의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